오케이, 테스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음악팀은 이번 해에 어피셜 21명 같이 할 건데요. 여기는 마이너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찍을 때 같이 못 있었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주보에 나올 거예요. 이 사진과 이름 리스트 있는데요. 항상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특별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음악은 이번 해에 가면 한 10년째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기도 제목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딴 교회들과 같이 타교회들과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섬기는 것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이고 작년에는 한 28명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21명 가는데 그룹은 조금 더 작지만 나중에 또 기도 제목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공항에서 지금 오맥으로 한 3시간 정도 거리 운전하고 가는 중에 잠깐 멈춰서 사진 찍은 건데요. 차량이 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맥으로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조금 안전 이슈가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 기간 동안 사고나 죽음이 없어야지 저희가 묵는 장소에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피너럴 같은 게 생기면 저희가 지내는 롱하우스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주나 자살이나 여러 종류의 액센트가 생길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역의 안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세요. 간단히 사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오맥팀은 딴 교회들과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 팀이 담당하는 것은 그 로컬 커뮤니티 센터에서 베이케션 바이블 스쿨을 저희가 운행합니다. 준비하고 운행하고 애들과 깊이 일주 동안 같이 하느님 말씀 배우고 먹고 놀고 나누고 기도하고 아주 즐겁고 뜻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주로 애들 다 올 때까지는 간단히 크래프트를 하지만 같이 오면은 이제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사진 조금 보여드릴게요. 찬양 저희 리더들이 인도하고 애들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끝나면 작년은 수인 전도사님이 같이 오셔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고 이번에도 수인 전도사님 이수인 전도사님이 같이 오시긴 오실 거예요. 이제 따로 오기 때문에 어피실리 카운트는 안 했지만 이번에는 브라이언 이 전도사님과 제가 같이 VBS 설교를 담당할 거고요. 어피실리 카운트는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맥은 딴 언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애들이 티피클리 한 다섯 살부터 한 열두 살 열네 살 사이에 조금 어린 애들도 오지만 그런 애들이 이해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각 팀 우리 오맥 팀에서 스몰 그룹을 나눠서 각 원 VBS 세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게임과 무슨 메시지와 어떤 크래프트와 어떤 스낵극이 다 연결돼서 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오맥의 특별한 거는 이제 애들이 20명에서 한 40명 사이에 오는데 저희 팀이 티피클리 한 20명에서 30명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 내내 될 수 있도록 같은 학생과 함께 얘기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특히 이제 말씀 끝나고 1대1이나 2대1로 앉아서 그 아이의 삶을 듣고 들어주고 기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애들이 참 어려운 가족과 개인 상황을 어쩔 때는 처음부터 다 만들어주면서 저희들은 듣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VBS 찬양 말씀 기도 끝나면 이제 sit down 해서 craft도 하고 그리고 이제 craft 끝나면 저희가 이제 애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애들과 함께 같이 놀아야지 애들이 사실 훨씬 더 오픈하기 때문에 모든 게 중요한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가서 스케줄을 알 수 있겠지만 아침에 VBS를 할 수 있고 오후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VBS를 하면은 오후에는 저희들은 이제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나 어려운 분들의 집에 가서 페인팅이나 하고 작년에는 쉿 빌딩을 못했어요. 이제 거기 지역에 버젯 이슈도 있고 그런 여러 면이 있지만 페인팅 같은 거는 꼭 합니다. 여기 이 집은 로이라는 베더런 분의 집을 이제 패럴라이즈 했거든요. 이분은 넥다운 집을 페인팅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팀 그리고 이 집은 써니하고 husband and wife 집인데 빅 하우스 하루 반 한 것 같은데요. 여러 멤버들이 같이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메인 메인 인 차이점 VBS 남은 시간 사이사이에 페인팅 하고 쉿 빌딩 기회가 있으면 빌드 하고 또 딴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었던 분들 집에 가서 비지테이션도 하시고 양로행 가서 찬양 도 부르고 이번에 감옥에 가서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으면 가서 복음도 나누고 지금까지 마지막 날 저녁에 오맥 롱하우스에서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복음을 나눴는데 작년에는 그 옆에 있는 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돼가지고요. 그 학교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가서 집을 고치거나 애들을 VBS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가족을 알거나 워치헤드를 빌드해서 그 가족을 1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한 많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섬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VBS에서 찬양을 애들과 함께 했던 거를 같이 애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특별한 게 수윤 전우사님이 이제 설교를 수윤 전우사님 지금까지 수윤 전우사님과 이수인 전우사님 그리고 제인 리 이 적어도 한 세 교회들 같이 모여서 각 팀이 딴 것을 담당하는 사회이고요. 기도 제목 아까 말씀해 주신 것 해드렸지만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오맥으로 운전할 때 안전 꼭 기도해 주시고 저희 팀 리더 보라와 브라이언 전도사님 제가 새 밴을 운전할 거고요.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딴 교회들과 같이 연합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역 기간 동안 죽음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도록 자살이나 음주운전이나 여러 교통사고, 마약 중독 그런 것을 어깬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 그 중에 원주민들, 네이디브 아메리칸을 위해서 복음으로 자유케 해 주시도록 기도를 세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